바다로 함께 떠나는 날씨여행 우리의 에피소드가 쑥 평성이로 시작 왔다 해 안녕하세요 리드입니다 아 지금 밤새 달려서 여기가 어디냐면 구망? 구망이 맞나요? 구망 휴게소입니다 거제도에 있는 구망 휴게소 전국이 바람입니다 전국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 한번 가보시죠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발 좀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파제 위로 가보겠습니다 참 애매하긴 합니다 풀치가 나왔었나 보네요 풀치 머리가 있네 반짝이는 낚시대 끝에 개불은 오늘 저희 우리 구독자 팬님께서 소원을 해주신 개불입니다 50명 모두 던져버리고 신나게 이 순간을 즐겨봐 지금은 소중하고 순간이 추억 되고 추억은 영원하니까 plic 90명을 즐겨서 오 실제 던지때마저 왔어 전공이 고통이 던지때마저 왔어 야 이게 뭐야 장어예? 밤새는 Praginia?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게 뭐예요? 야 던진장마저 나오는데 뭐가? 뭐? 매툰이 매툰이 동해오리 저기 누구야? 배추형을 잘 보지도 못하는 공이 매툰이 뭐예요? 고등어예요? 고등어에요? 고등어에 막 다대기로 나오다 다대기로 어디 좀 치워드릴까요? 아니아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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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먹고 저밖에 몇 시까지 할 건데? 저요? 지금 낚시 한 1시간 됐어요 저 아니 몇 시까지 할 거냐고 저녁에 밤에 네 계속 할 거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와놨는데 나 이거 그러니까요 먼저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건데 아침에 지금 하다가 한숨 사러 갔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하러 와있는데 이거 놓으셨다가 내 자리라고 하시면 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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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작년에 와서도 했는데 아니 섰구나 저 위에서 아니 작년에 왔을 때 저희가 여기 신앙씨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쪽 라인에서만 했어요 원래 걸린 무지에 찐낚시 계속 할 텐데 양쪽에서 할 텐데 이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쪽 라인에서 붙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석에서 하는 거라고 일부러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찐낚시 하신다고 저보고 절로 올라가라고 하시면 지금 바람 부는 거 뻔히 아시면서 네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 오래 할 생각으로 온 거라서 어차피 요 앞에 치시는 거라 조심만 하시면 안 걸리지 않으실까요? 세례하니까 안 걸리자 하이송 아니 내가 바람이 안 울면 저 위로 가면 좋은데 내가 저 지금 위로 가면은 나도 낚시가 안 돼 내가 조금 이따 배 안 다니면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캐스팅하는 것도 불편하고 등대 여기로 내가 옮겨야지 뭐 대부분 조사님들이 찐낚시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같아 입줄 왔어 왼쪽 거 왼쪽 거 입줄 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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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야 야 친다 친다 야야 친다 친다 뭐지 뭔데 이래 치냐 우와 뭐냐 장대 장대 야야 조심해야 돼요 알죠 다들 이놈아 이거 앉으면 안 돼요 근데 나이가 나쁘진 않아 이거 뭐 이거라 더 큰 것도 많지만 으으으으 와 저도 잘 모르겠네 이따가 물이 바뀌긴 할거거든요 줄 안걸리게만 조심하면 되죠 저도 조심해서 사면 되고 눈 사면 안되겠어요? 뭐 하실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상관이 없어서 아니 눈부셔 죽거든 눈부셔 맞네 그쵸? 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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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진짜 왔어 오우 있었네 상관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말이야 어이 좋아 맘에 들어갔어 이거 왔다고 왔어 왔어 내가 입질을 하니까 자꾸 아니래 대박 대볼이거든요 사이즈좀 돼? 어 사이즈좀 된대 어 사이즈좀 된대 와 이거 사이즈 좋네 안 나오니까 형 형 빨리 입질 야 입질 싸다 없어 없어 아이씨 없어 어 뭐야 뭐야 몰라 어 어 밑걸리네요 밑걸렸어 밑걸렸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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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또 개불꽂이 날아갔어? 하아 이거 사이즈 이렇게 쏘왔어 아니야 내가 놓을 때 벗는 거 아니야? 아이씨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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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입질이잖아 어 감생일 수도 있어 어이씨 감생이다 감생이다 100% 감생이다 참돔이다 야 뒤에 나왔어 내가 참돔 나온다 그랬지? 어 참돔 나왔어 참돔 나 우리 이거 놀고 뭐였어? 자 참돔 아 형 아까는 아까는 더 큰 거였는데 더 큰 참돔이었다는 거야 아이씨 자 참자로 갑시다 눈이 없어 이거 어? 없어 어 눈이 없지? 어 띠띠야 띠띠야 띠띠 띠띠 눈만 참돔이었네 눈이 없어 이거 봐봐 일단 이거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방생 진짜 눈멍국인데? 방생 아이고 웃겨 잘가 뭐야 드러운 거야 입직이야 뭐야 왔어? 어? 뭐야 왔어 왔어 띠띠 해장어 어? 하모 하모 안 있어 저 사장님 갖다 주고 올게요 그냥 봤어 야 그건 진짜 지니깅인데? 어 우리 안 물었어 안 물었어 그 지니깅 아직 안 물었어 우리 안 물었어 잘했어 진 자 캔 진 자 캔 니가 먹던 거니까 생각하자 걸었다 걸었다 오예 아 커서 뭐야 에라 에라 하모 맞춘다 하모 침다 에이 왜 나한테 까봐 에이 친다 하모 침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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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ax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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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n